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하여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중에 상처나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각인의 심령에 합당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또 그들을 붙드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10일부터 낮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6월에 대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풀려져서 우리와 동일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 모든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므로 모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듣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레셋의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이세계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불레셋의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이세를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불레셋의 사람이 다이세계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이세를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다이세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이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이시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죠? 성공 안 했다고 하자니 뭐 좀 그렇고 또 성공했다고 하면은 어떤 성공을 했냐고 누군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성공한 인생일까? 우리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또 고행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적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해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성공한 인생이냐면은 두 번째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다이슨 베들레엠에서 2세의 말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은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이슨을 미리 예선하시고 왕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때 그 나이가 한 15세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 살의 나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약 15년 정도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공한 겁니까? 성공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가 그리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세의 집에 거기도 장자도 아닌 낙둥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 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도 없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아서 청구에 가게 된 것 이것 자체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없게 된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 목적이 뭘까 그걸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고 제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육신의 피곤함이 있지만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슴에 확 와닿는, 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지만은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인생을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의 성공을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갔을 때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첫 번째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또 그 사람들도 즉 간접적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공한 인생 이 제목에 걸맞은 인물을 제가 소년 다이수로 정해봤습니다 다이수 왕위에 올라서 통치했던 시간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15세쯤 됐을 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이수로부터 심부름을 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심부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복군 곡식을 가지고 가고 또 치즈도 가지고 가고 떡덩이도 좀 가지고 가서 형들을 무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치즈를 선물하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이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통치하고 있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시 그 말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래는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양을 누군가에게 대신 맡겨놓고 이제 그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지고 가는 짐의 무게가 꽤 무거워요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3, 40kg 정도는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웬일인지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쪽 한편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비하하고 창조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발언을 서심치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편인 다이 편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항변하는 사람도 없고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의분, 의로운 일에 화가 나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와 늘 함께했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인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를 무찌를 테니 저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다이세를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를 쓰러뜨리는 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인공이 다이시잖아요 이 다이처럼 여러분도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어느 쪽입니까? 살고? 아, 쉽지 않을걸요? 골리아스 앞에 서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많은 방해가 있어요 자기형, 장형, 큰 형님 엘리앱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가능하겠느냐? 불가하다 라고 얘기했고 사울 왕도 말하기를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뒤에서야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이세의 이러한 그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공한 인생은 됐으니 두 번째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공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이시 싸웠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시는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전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성경 3일상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다이시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이 불레제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래 없는 불레제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이시 이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불편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면 이 할래 없는 불레제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이시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이시는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는 그 불레제 사람 이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회사가 욕먹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가족이 욕을 먹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점점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잘 모르면서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근신하라 깨워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를 삼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무엇이냐 너희의 대적, 마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우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며칠을 굶었어요 그러면 이 우는 사자는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격하고 결국은 급소를 물어서 죽이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보이는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의분이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년, 15세쯤 되는 이 소년 다잇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칼을 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인천계양교회 안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건강하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나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군대의 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나는 다잇의 모습으로 다잇처럼 바뀌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참 곤이 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사랑할 때에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정말 존경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나가자 별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 담으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모함하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또 안 좋은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들은 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런 마음이 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비록 그 아이가 적은 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대가 어른이고 많이 배우고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올바르게 다시 한번 교정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10편 42편을 보겠습니다 10편 42편 10편 42편 3절입니다 구약 성경 831페이지 10편 42편 10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이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골리아시 한 얘기예요 불레일 사람 골리아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아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골리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년다이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골에 장로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일날 되면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요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꼬두겼어요 그래가지고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가자 놀러 가자 이렇게 꼬두겼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제가 마음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던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깨뜨려 주시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글소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죽이게 하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남편이 바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지 않고 있는 형님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꼬마는 이 콩 하나를 삶아 먹지 않고 봄에 이걸 땅에다가 심으면 이 콩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50개, 100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꼬마아이는 믿음이 안 갈 거예요 처음 본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아, 이거를 또 심으면 그 전에 내가 봤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10편 40편 5절입니다 10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토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10편의 기적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니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이세의 마음이 마치 그랬던 겁니다 다이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블레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다이세는 나를 봐라 내가 행한 것을 봐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사에 주셨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골리앗을 굴복시키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성경 4장입니다 구약성경 1055페이지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 괴롭다 정말 괴롭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와 전쟁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쁜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와 똑같은 표현들을 하시네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수화기 소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할 것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것에 대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너무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면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정말 다이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삶을 끝나는 그 여정 마무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우서 4장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원 너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강건케 하셨다 다이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라 모든 걸 봤을 때 다이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 소아시아와 현재의 로마, 그리스 이런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일이 사도 바울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한쪽 마음에서는 분한 마음이 올라오고 한쪽 마음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은 성경 강연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아, 속상하다 그랬다가도 새벽녘에 눈이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그랬었지 아직은 몰라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예수 글소를 대적했던 자에서 예수 글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슨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3회일상 17장으로 가보시죠 3회일상 17장 28절 구약성경 436페이지 28절입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이세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이세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대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17장 28절에서 장형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이세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25절에 보면 더러는 가로대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이시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이 불레제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래 없는 불레제 사람이 누구간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큰 형님인 이 엘리압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 다이시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께서 많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포커스가 이 엘리압은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에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느냐 그 어떤 보상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이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형 엘리압은 이 17절에 보면 이세가 그 아들 다이시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곡식 한 에바와 이 열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한 에바는 약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복근곡식 21리터 정도 되니까 무게가 한 22키로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떡 열덩이니까 이것도 꽤 무게가 나갔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소년 다이시 이 전쟁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이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형들과 천부장에게 주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 형의 이런 불평스러운 말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막내지만은 형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입을 다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경험이 많으시죠? 처음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불을 끊으라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평생이 가요 말 한마디로 천량비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표현해 보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천량빛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이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승자가 됐던 거예요 이 마음을 다이시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다이시는 큰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저 보세요 말이 있는데 야생마예요 소가 있는데 들소예요 이 소에게 멍해를 얹고 쟁기를 연결해 가지고 밭으로 끌고 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기를 들여야 돼요 기를 충분히 들이고 그 후에 이제 멍해를 얹고 그리고 쟁기를 했을 때 멍해도 쟁기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이시는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이시를 썼던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표현의 말씀들이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입니다 잠원 25장 28절입니다 잠원 25장 28절 구약성경 938페이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도시가 무너지고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네 겹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층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 안에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호막이 사라지는 게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게 되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복구하기 힘들 정도가 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잘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성장해서 어른 노릇을 할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분변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형이나 누나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간다면 현재 저는 없을 거예요 기다려줘서 인내해줘서 현재 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구원받고 두 번째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제까지나 엉뚱하고 사고만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7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436페이지 구약성경 다이시 가로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 블레스 사람 골리아시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차 확인한 겁니다 왕이 어떠한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골리아스를 쓰러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끔 저는 집회할 때나 상담할 때 되게 이렇게 빈질 빈질하고 말씀 안 듣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분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나 세월이 흘러서 옥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그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원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일에 마음을 더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제가 감정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감정선 이 선을 감정선을 잘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하라고 되어 있죠? 잘 봐보셔요 전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헤어스타일을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지나가는 사람의 키를 보고서 왜 저 사람의 키는 저렇게 저래 간판을 보고서 저 사람은 간판을 왜 저렇게 했어 아이고 이 도로는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저보시지 말고 저보시지 말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고 돼 있죠? 악을 이기라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이십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사울왕이 악을 계속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신 끝까지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마음을 통제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어제 보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열다섯 가지나 있었습니다 열다섯 가지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열두 가지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음이 좋구나 마음이 좋구나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 사람은 바뀌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 구원받고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이시 처음에는 혼자 있었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점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성공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다윗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보면은 마음에 생각한 것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우선순위가 다윗의 마음 속에 이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최고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우선순위가 무엇이세요?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을 해먹는 것 맛있는 것을 해먹는 것 맛있는 것 아니면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일주일에 너무 피곤했으니까 낮잠 자는 것 낮잠 자는 것 아니면 세차를 하러 가는 것 아니면 운동하러 가시는 것 모처럼 머리를 좀 빠글빠글 벗고로 가는 것 오늘 오후 시간에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지? 단 하루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상대방이 상담하러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또 상담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이고 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 당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상담을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또 한 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형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더 말씀이 있고 더 온전한 그리스윤의 삶을 살아가려고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5년 전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얘기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뭘 먹을까 이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했다면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다잇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잇의 유년의 삶 가운데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접어보세요 이런 거죠 아들이요 딸이요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부모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좋다 이런 마음입니까? 좋으면서도 뭔가 이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두 경우에 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자녀로서 점수가 좀 부족한 거고요 또 부모로서도 점수가 좀 부족한 겁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정말 부모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준비하는 게 사실이듯이 여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다이슨 지금 마음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형과의 다툼을 정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향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저 거인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마음에 우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19층에 살잖아요 19층에 동부 아파트 19층에 살거든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소리가 뭐냐면 사이렌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또 무슨 사고가 났나? 어디에 불이 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또 그 차에 타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소방대원의 심정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불을 끄지? 몇 층이라고 했지? 어떤 방법을 쓸까? 이런 것들이 가장 마음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불을 빠른 시간 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했던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육신의 안락한 삶을 꿈꾸고 이걸 꼭 가야 되나? 꼭 해야 되나? 다른 직장을 옮겨볼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4절 신약 성경 344페이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월급을 국가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무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정리정돈이 될 겁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년 다익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곤리아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부족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믿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일을 이제 마음에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어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밭은 이 세상이죠 이 곡식은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제 벼농사를 수확을 하게 되고 5월달쯤에는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농사를, 벼농사를 할 수가 없죠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밀농사나 보리농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때 거둬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벼 이삭이나 그리고 보리 이삭이 꺾여지죠 그리고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쓰러져서 이제 썩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 마음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회의상 1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회의상 17장 다윗이 사올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수염은 털입니다 털 이 털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래 없는 불레제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또 가로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셨되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죠 다윗이 평상시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올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이게 다윗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왕 앞에 서서요 이 다윗이 자기의 직업을 소개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노린내가 나는 그 목동의 신분이 접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저는 비록 목동이었지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에요 사올 왕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표로 이 골렷 앞에 내보내기를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쭉 듣고 난 이후에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나아가라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모든 갑옷이나 투구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신뢰가 갑니까? 평상시에 삶의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죠 그리고 어떤 큰일을 맡았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아 그래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의 삶은 합당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불편한 겁니다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시즌이 됩니다 중간고사 보시는 분들 얘기 별로 없으시죠 중간고사 보고 싶으세요? 중간고사 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또 어떻게 이걸 보나 그런데 어떤 학생은 되게 좋아해요 너 왜 좋니? 그랬더니 빨리 끝나서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꾸준하게 공부를 한 학생은요 이 시험 기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를 준비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이 시험 기간이 아까 말했죠 너무 빨리 끝나니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응, 대가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교육 시스템이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학창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지고 또 직업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공에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 내가 키가 크냐, 작냐,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잠원 22장입니다 잠원 22장,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잠원 22장 29절입니다 자기 일에 금면 성실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안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해당되는 인물이 요셉과 같은 사람 그것도 다이가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이시,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사올왕 앞에 육신적으로 섰지만 그런 왕들은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권은 영원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왕으로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증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란트를 이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이제 주인이 떠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느냐고 묻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 작은 일 그럼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청소부로 있으면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로 있으면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주부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을 마감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빨래하는 거, 또 설거지하는 거, 음식을 준비하는 거 우리 자녀님들 물어볼게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지요? 그럼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어떤 집은 자매가 밥도 안 해줘요 여보, GS 가서 김밥 사다가 먹어요 호주머니 돈도 없어요 왜요? 자식들 키우고 와이프하고 다 줘서 빈털털인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다전히 상해가면서 굽신굽신해가면서 그렇게 돈 보러 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근면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소년 다이시 곤랏 앞에 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 다이시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새끼를 물어 갔을 때 끝까지 가서 털을 잡고 쳐 죽여서 그 양 새끼를 찾아오는 그러한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일상의 삶, 목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동의 삶도 있잖아요 어머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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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나 물어 갔어 어떻게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네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목동의 삶도 있고 그 양 한 마리를 절대 잃지 않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1번 죽지 못해 다니죠 뭐 2번 기회만 있으면 내가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요 기회만 있으면 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또 더 나은 데 없나 그런데 그 마음이 합탕하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기독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옮겨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급여가 작다고요? 더 열심히 일해보십시오 올라갈 거예요 직급이 낮다고요?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지 않던데요? 예 사장님은 못 알아줘도 만앙의 왕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마치 다이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 다이시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사멜상 1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멜상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올이 자기 군복을 다이세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메 다이시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 쪽으로 걸어보다가 사올에게 구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어떻게 되어있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이시 사올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크고 자기는 안 맞는 거예요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이시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이제 마음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입니다 3일상 17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불레의 사람 골렛 앞에 나아가지 못했느냐 하면 외모를 본거죠 외모를 본거죠 자기보다 큰거에요 자기보다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인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딘지를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다이슨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12명의 정탐군이 가난 땅에 정탐하러 갔는데 거기는 안악조선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귀골에 장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너무나 두텁고 높았습니다 여호수와 갈래 외에 10명의 정탐군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거에요 그런데 여호수와 갈래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악조선은 메뚜기와 같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거에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슨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뢰가 형성이 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 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은행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죠 그럼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가 없으면 신용을 통해서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보고 빌립니까? 일단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느냐 이걸 봐요 거래가 전혀 안되어 있으면 그 은행에서는 안해주죠 통장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얼마만큼 쌓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죠 그럼 몇 월 며칠 날 이제 이자를 갚아야 돼요 매달 며칠 날 이제 이자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온금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잘 하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도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은행에서 이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빌려줘도 반드시 갚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이고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안 하셔요? 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억지로 하는 대답이 많네요 여보 나 믿어? 어 믿어? 아니 왜 진심이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흘러가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만한 일을 해야 믿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게 두 가지죠 창조를 말씀하시고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 삶 가운데 제가 방향을 정하고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꿈을 꾸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셔요 그리고 신뢰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아스를 쓰러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온전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상표를 보고 고르잖아요 상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상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표잖아요 그러면 윤종현이라고 하는 그리스토인의 상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 아직은 모르겠다 신뢰하기 어렵다 여러 부분이 있겠죠? 이성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 어떤 육신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 여러 파트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가 형성이 됐을 때 내가 부르지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써주실 겁니다 오늘이요 두 번째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네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인생에 합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또 수요일은 저녁 10시에 어머니의 임원 되시는 분들이 그룹 통화로 이제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 5월 10일부터 있는 낮 전도집회를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는데 집회 전까지 하게 되면 21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음 마음들이 모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말씀 앞으로 나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공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소년 다이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이세을 신뢰하시고 그 신뢰하시는 것으로 함께 하시고 골리아스를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